자, 지난번에 하던 DNS 이야기를 계속 할게요 그래서 ARPA 도메인은 현재는 이제 IP 주소를 주면은 혹시 그 IP 주소에 대해 사실은 IP 주소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IP 주소를 표현하는 도메인 네임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적혀있는 것 같지만 그게 도메인 이름이에요 지난번에 그래서 제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숫자로 보지 말라고 했죠 16315.161.54 그러면 54.161.152.163.inaddress.arpa 이렇게 이 모양으로 생긴 도메인 이름이지 그게 IP 주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찍힌 점은 사실은 IP 주소 할 때 dotted decimal 할 때 찍은 점과 다른 도메인 이름의 점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우세요 도메인 이름이에요 IP address를 연상시키는 모양을 가진 도메인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PTR 쿼리가 IP 주소를 가지고 그 IP 주소에 혹시라도 이름이 붙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 IP 주소를 가진 인터페이스가 달려있는 호스트에 이름이 붙어 있다면 도메인 이름이 붙어 있다면 그 도메인 이름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하는 허용하는 거죠 던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죠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W.X.Y.Z라고 하는 dotted decimal rotation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도메인 이름으로는 어떻게 쓰게 돼 있냐면 Z.Y.X.W.In-Address.ARPA 보다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ARPA 끝에 점이 하나 더 있어야겠죠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이 점은 여기 있는 점은 dotted decimal 할 때 그 점이고 이 점은 도메인 이름 할 때 레이블과 레이블 사이에 찍는 점이에요 그게 다른 종류의 점이란 말이죠 누가 질문을 이미 했었는데 왜 그러면 우리가 익숙한 순서대로 적지 않느냐 163.152.5 그렇게 해보면 되게 이상해집니다 이 이야기에 왜 그러냐면 우리가 163.152.161.66하고 In-Address ARPA가 있고 여기 Top Level Domain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고 하면 우리가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유지를 할 때 Zone 파일들을 이어붙여서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잖아요 그죠? 고대가 한 조각 가지고 있고 성균관대가 한 조각 가지고 있고 그렇잖아요 IBM이 한 조각 가지고 있고 삼성이 한 조각 가지고 있고 그걸 덕지덕지 이어붙인 게 도메인 네임 시스템을 구성하는 실제적인 물리적인 형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읽기 편하게 어차피 도메인 네임이라는 게 밑에서 또 위로 읽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읽기 편하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 IP 주소랑 똑같은 모양으로 읽혀지도록 이렇게 해놓으면 재미있는 게 뭐냐면 하이어라키가 완전히 뒤집혀져 가지고 하이어라키가 뒤집혀져 가지고 163이라고 하는 게 고대 아니에요? 고대 고대인데 미안합니다 163.152가 고대 아니에요 163.152가 고대인데 지금 여기서 보면 고대가 가진 기계 중에 163.152.161.66에 해당하는 리소스 레코드가 여기 딸랑 하나 붙어있고 딸랑 하나 또 붙어있고 우리가 163.152니까 여기에 66이 아니라 우리 또 163.151.161.30이라는 기계가 있다고 하면 또 30 아래 161 찾아내려가서 152 아래 163 아래 또 딸랑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돼 다시 말하면 발기 발기 찢어져 가지고 이렇게 딱 조각나 있다고요 한 조각으로 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그러니까 우리 고대 리소스 레코드들이 산지 사방에 이렇게 이 구조 안에서 흩어져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저렇게 거꾸로 읽힐 때 장점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163 이렇게 내려오는 거면 그러면 우리가 어디예요 163.152 아래 나오는 모든 애들은 다 그냥 한 덩어리로 다 고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고대 건 다 이 아래에 있다고 163.152 아래에 있어요 이게 다 우리 거라고 근데 여기서 우리 걸 찾아봐라 그러면 막 이쪽 저쪽에 막 있어요 이게 다 퍼져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끝에가 163.152 끝나는 데는 다 고대 거야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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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덩어리로 안 뭉쳐져 있고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알겠죠? 다시 얘기 안 할 거예요 이게 머리 속에서 상상이 됐으면 머리가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델리게이션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하면 덩어리로 떼가지고 이건 고대에서 관리를 해라 라고 할 때 이만큼은 니네 거니까 니네가 관리해 이렇게 해서 한 덩어리 조각으로 딱 우리한테 줄 수가 있는데 저기서는 그게 안 돼요 델리게이션을 하기엔 굉장히 어려워 델리게이션이라는 게 서브트리 하나를 띄워주는 건데 이건 서브트리가 아니라 트리상에 막 이 점 저 점 점 조직처럼 이렇게 막 퍼져 분산돼 있다고 어떻게 우리한테 델리게이션 할 거예요 못해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불만스럽지만 IP 주소를 마치 거꾸로 읽어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런 식으로 도메인 네임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델리게이션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아주대 같은 경우는 202.30.0. 얼마 뭐 이렇게 나가요 202.30인가 202.30.0에서부터 4까지인가 0에서 3까지 그러면 202.30이 이제 KR닉 우리나라 코리아 네트워크 인터포메이션 센터인데 거기에 0 그러면은 바로 아주대학교에 띄워주면 된단 말이죠 이렇게 거꾸로 돼 있으면 이렇게 한동안으로 띄워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존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물리적인 데이터가 있는 실제 데이터 파일이라고 그랬는데 이 PTR 레코드들이 있는 이 ARPA 가지 쪽으로 내려와 있는 이 이 덩어리하고 저쪽에 이제 그 ARPA 말고 KR 이쪽으로 내려가면 KR 있잖아요 CCTV 중에 KR이 있고 그 다음에 AC가 있고 그 다음에 코리아가 있잖아요 우리 우리 또 여기 좋은 파일이 또 하나 있겠죠 뭐.korea.is.k로 끝나는 모든 도메인 이름에 대한 데이터는 여기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죠 얘하고 얘는 완전히 별도란 말이에요 여기가 있다고 해서 이게 자동 생성되는 게 아니다 이게 있다면 우리가 일부러 만들어 넣어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만들어야 되고 이것도 만들어야지 우리가 양쪽 다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귀찮아서 안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IP 주소를 아무리 넣어봤자 그거에 해당하는 도메인 이름이 튀어나올 수가 없어요 따로따로 해줘야 된다 PTR 콜이 날리는 뭐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시범을 보인 바 있습니다 ARP의 도메인이 또 다른 용도로 쓰이는 아직 그게 실제로 쓰이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직까지는 인터넷 전화할 때 인터넷 전화를 인터넷 전화 우리가 전화번호처럼 생긴 숫자들을 막 누르면 그게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전화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럴 때 인터넷 전화를 걸려고 할 때 사실 그쪽에 있는 전화기가 IP 주소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인터넷 전화번호 070에 뭐 070 뭐 뭐 뭐 뭐 이게 도메인 네임으로 읽혀서 그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로 전화가 걸리게끔 하는 것 용도를 위해서 쓰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까지는 아니었어요 아직까지는 실험 중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070-3264-2733 그러면 이런 번호가 있다 070-3264-2733 이러면 이게 이것도 도메인 이름인 거예요 3.3.7.2.4.6.2.3.0.7.0.2164.arpa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뭐가 달려 있겠어? 그 도메인 네임을 가진 노드가 여기인데 노드에 뭐가 매달려 있냐면 여기에 IP 주소 이 IP 주소는 이 전화번호를 가진 인터넷 전화기의 IP 주소 이 용도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쓰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도메인 이름이야 3.7.2.4.6.2.3.0.7.0.2164.arpa 이것도 도메인 이름이라고 도메인 이름을 가진 이 노드에 여기다 IP 주소 넣어주면 도메인 네임 시스템에서 우리가 물어볼 수 있죠 전화번호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에 해당하는 IP 주소가 뭐냐 이 전화번호로 걸려 그러면 어느 IP 주소로 전화를 걸어야 되냐 그래서 그 ARPA 도메인이 이러한 특별한 용도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GTL들이 여러 개 지금 생겨나고 있고요 계속 생겨나고 있죠 그래서 돈 내면 줘요 돈 내면 만들 수가 있고 돈을 많이 내면 만들 수 있어요 처음에는 .com, .net, .org, .gov, .edu, .mil, .int 이런 애들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에어로, 비즈니스 할 때 비즈, 코앞, 인포, 뮤지엄부터 시작해서 XXX까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아이칸이 저것도 아이칸이 관리해요 지난번에 IP 주소 얘기를 누가 관리하냐 아이칸 아래에 있는 아이아나라는 기능이 한다고 그랬는데 아이칸 알죠? 아이칸 아이칸이 이것도 등록을 받고 얘네들이 관리를 해요 탑 레벨 도메인들 그래서 이것도 옛날 자료인데 일곱 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늘어나고 있고 이제는 돈만 내면 얼마든지 탑 레벨 도메인을 자기가 만들 수가 있어요 cctld는 나라마다 주어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얘기했고요 자 여기부터 이제 오늘 또 얘기를 풀어나가야 할 부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URL이라고 이런 형태로 부르잖아요 URL 어떤 인터넷상의 자료 resource URL 할 때 그 R이 resource인데 resource를 갖다가 locator 찾아낼 때 쓰는 유니폼한 형태라며 URL 유니폼 resource locator 라고 할 때 여기 슬래스 차지 다음에 여기다 도메인 네임 이게 KR까지 포함되어야 되는데 틀렸네 도메인 이름이죠 이게 도메인 이름 근데 꼭 URL에 도메인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고 여기 IP 주소가 들어가 볼 수도 있어요 도메인 이름 이게 있다고 하면 이 놈을 찾고자 할 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 링크에 클릭을 딱 하는 순간 처음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이 기계를 찾아야 돼요 여기 있는 ilab.adu.ac.kr이라는 기계를 찾아야 되는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 정보전산처에 우리 도메인 네임 서버가 있죠 이 도메인 네임 서버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질문을 대답해 주는 역할도 해요 authoritative 네임 서버로서 세상에서 들어오는 모든 질문들을 korea.ac.kr에 해당하는 도메인 이름에 관한 지레이들을 대답해 줄 의무가 있고 그거가 첫 번째 역할이에요 두 번째 역할은 뭐냐면 우리 내부에서 외부의 도메인 외부의 어떤 기계가 가진 도메인 이름을 가지고 물어볼 때 그 외부, 그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외부에 있는 authoritative 네임 서버한테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도메인 네임 시스템은 굉장히 캐시를 많이 사용하는 시스템이어서 누가 같은 질문을 해서 그 답을 알아왔고 그 답이 지난번에 얘기했죠. TTL이 있다고 그랬어요. TTL 어떤 특정 authoritative 네임 서버가 준 답은 일정 기간 캐시로서 유용해요. 그래서 캐시로서 유효합니다. valid해서 그런 경우라면 또다시 묻지 않고 그냥 캐시에 들어가 있는 값을 우리가 그냥 써버려요. TTL이 익스파이어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 캐시 값들이 다 어디 들어가 있게 되냐면 주로 우리의 도메인 네임 서버 안에 있어요. 답이 오게 되면 저 서버는 답을 돌려줄 뿐만 아니라 그 답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일정 시간 동안은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물어온 자기가 가지고 온 대답에 해당하는 리소스 레코드 리소스 레코드를 리소스 레코드에 붙어온 TTL 값 이란 시간 동안은 제가 잡고 있어요. 갖고 있어서 혹시 고대 내에서 그 도메인 이름에 관한 똑같은 질문이 들어오면 똑같은 질문이 들어오면 자기가 그냥 대답을 해버려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non-authoritative answer라고 해요. 그러니까 authoritative 서버까지 가서 받아온 답이 아니라 캐시가 대답해버린 답이면 non-authoritative answer. 날파리 왜 나한테 붙죠? 냄새가 나나? 그래서 야구할 때도 날파리 때문에 난리더만. 그래서 여러분이 NSLOOKUP을 써봤으면 여기 무슨 말이 써있냐면요. 권한 없는 응답이라고 써있는데 참 권역 참 잘했어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죠? 권한이 없는 게 아니고요. 권위가 없는 거예요. 권위가 없는. 권위 없는 응답. 권위 없는 응답. non-authoritative answer. 그러니까 나는 권위자가 아니다 말이에요. 이 답에 대해서는 권위자는 따로 있어요. 누가 권위자죠? 이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www.cn.com에 해당하는 authoritative 네임에서 뭐가 권위자예요. 걔가 최종 권위자라고. 걔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대답은 지금 www.cnn.com에 대한 내가 쿼리타입을 따로 세팅 안 했으니까 여러 가지 답을 다 줬는데 주소를 줬네요. 주소를 줬는데 이 주소, 이 주소 값이라고 하는 건 나뿐만 아니라 내 앞서서 고대에서 누군가가 www.cnn.com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꼭 질의를 했다기보다 URL을 클릭했다든가 CNN 기사를 몇 개 본 거야. 그러면 이제 www.cnn.com이라는 서버에 IP 주소를 알아와야 서버를 접속하니까 누군가 알아왔겠지. 그래서 지금 우리 정보전산처에 캐시된 답이 들어있고 내가 물어보니까 정보전산처에 우리 도메인 네임 서버가 마침 자기가 들고 있는 캐시 버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 줏버린 거예요.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그럴 때 이제 Non-Authoritative Answer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뒤에 가서 할 거지만 여기 이미 있으니까 잠깐만 하죠. 여기 www.cnn.com은 이거는 예명이에요. 예명. 예명이 뭔지 알죠? Alias라고. 김태평의 예명은 현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메인 이름도 예명을 가질 수가 있어요. 원래 이름이 뭐냐. 여기 나옵니다. cnn-56m.gslb.vgtf.net 이거 외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cnn 액셋 할 때마다 cnn-56m 이거 못하겠죠. 그죠? 짧게 부르는 게 현빈 얼마나 기억하기 좋아. 그지? 그래서 도메인 이름도 예명과 본명이 있어요. 이건 본명. 정확하게 말하면 Canonical Name이라고 하는 본명이에요. 본명이 이런데 예명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네요. 그래서 www.cnn.com이 하나고 www.cnn.com.bgtf.net가 또 하나의 이름이에요. 그냥 이왕 나왔으니까 얘기하고 갑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뭔가를 물어봤는데 캐시된 버전의 답이 없어요. 우리 정보정산서의 서버가 마침 그런 답을 안 들고 있어. 기괴한 도메인 이름을 여러분이 하나 쳐놔가지고 그런 건 보통 사람들이 안 쓰는 도메인 이름이라서 그런 걸 여러분이 물어봤다고 하면 없겠죠. 캐시된 답이 없겠죠. 전에 물어본 적이 없었을 테니까. 그런 경우에 일어나는 일을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맨 처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로컬 네임 서버라고 하는데 굳이 로컬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도메인 이름 서버를 우리 학교 거를 안 쓰고 싶으면 KT 거를 그냥 써도 돼요. 서비스 해줍니다. 그래서 저기를 위해서 로컬 네임 서버라기보다는 책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보다 더 정확한 이름은 디폴트 네임 서버예요. 디폴트 네임 서버.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말 안 하면 당연히 쓰게 되어 있는 그런 서버가 뭐냐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정보전산처에 있는 도메인 네임 서버 163.15, 1.1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답이 없어요. 그러면 그 163.15, 1.1이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그때부터 좀 바빠요. 밖으로 뛰어야 돼. 답을 알아오려고. 어디로 가야 돼 최종적으로. 내가 물어본 도메인 이름에 책임을 지고 있는 authoritative 네임 서버한테 가야 답이 있어요. 답이 있는데 그걸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 도메인 이름 서버를 컨택할 때 도메인 이름으로 컨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메인 네임 서버를 만나러 가야 될 때 역시 이것도 인터넷이기 때문에 그놈의 IP 주소가 필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IP 주소를 어디서 구하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쳐야 할 절차가 있는데 첫째로 가야 될 때가 이른바 로드트 네임 서버입니다. 맨 위에 있는 루트 네임 서버 알죠. 루트 네임 서버. 루트 네임 서버는 전 세계에 13개가 있어요. 13개. 13개. 13개가 있어서 사실은 조금 위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위험하지 않은데 꽤 위험했어요. 한 10년 전 정도에 10년, 11년 정도 고전 정도에 어떤 해커가 저기 13개밖에 없는 저 루트 네임 서버를 공격을 했다고. 그래서 몇 대 남기고 다 죽였어요. 그런데 몇 대가 살아 있었어. 그래서 그냥 버텼어요. 13개가 있는 것은 폴 털러런스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13개가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진정한 루트 네임 서버는 없고 카피가 한 대 있어요. 카피가. 10세대 중에 한 대는 아시아에는 일본에 하나 있어요. 일본에. 일본에 인터넷에 꽤 빨리 뛰어든 아저씨가 한 분이 있어가지고 그 아저씨가 유치를 한 것 같아요. 어디더라. 그 아저씨가 있는 대학교가 게이오. 게이오 대학이에요. 게이오 대학에는 준 무라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그 아저씨가 일찍이 유치를 했고 그래서 루트 네임 서버는 없지만 카피를 요새는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13개의 루트 네임 서버 중에 몇 개는 굉장히 카피가 많아. 카피 중의 하나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 네임 서버한테 일단 달려가요. 루트 네임 서버한테 달려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자 지금 여기서 예를 든 게 i-lap.aj.ht.kr이죠. 이거 틀려없이 authoritative 네임 서버는 아주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찾아가려고 지금 물어물어 가고 있는 여러분의 이른바 로컬 네임 서버 정보전산처의 서버가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하는지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자 맨 처음으로 하는 일이 전 세계 13개가 있는 그 중에 하나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맨 끝에 꼬리에 달려있는 .kr 알죠? .kr을 책임지고 있는 애가 누군지를 알아내요. 저 kr이라는 게 이른바 top-level domain이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cctlgs country code top-level domain 가장 상위의 도메인인데 그 kr을 책임진 애가 누구냐고 물어봐. 그러니까 루트 네임 서버한테 가서 i-lap.aj.htmkr IP 주소 내놓으라고 하면 안 해줘요. 루트 네임 서버가 전 세계 13개 밖에 13개 밖에 없는데 얼마나 바쁘겠어. 답을 다 알아다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가 하는 일은 뭐냐면 top-level domain에 대해서밖에는 몰라요. .kr을 책임진 애는 알아. .com도 알고 top-level domain들을 책임진 애들은 알고 있어요. 내가 아주 옛날 기억인데 어렸을 때 듣던 팝송이니까 그 화이터 쉐이드 오피일이라고 하는 팝송이 있어요. 거기 보면 아주 철학적인 가사가 나오는데 이렇게 구불구불 아주 꼬부라진 길을 따라가다 보면 네가 찾는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을 아는 사람을 아는 사람을 제가 지금 동일한 말을 반복한 게 아니라 X라는 사람이 답을 아는데 그 사람을 아는 Y를 아는 Z를 알려줄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뭐 이런지. 똑같아요. 루트 네임 서버에 가면 .kr을 책임진 애를 알아요. .kr을 책임진 서버의 .ip 주소를 알고 있어. 그걸 딱 알려줘요. 여러분 정보전산체 우리 서버한테. 우리 서버가 그 주소를 들고 찾아가 다시. 아 그래요? 얘한테 찾아가. 여기서 알아온 정보를 여기로 찾아가. 얘는 답을 아냐. 얘도 몰라. 얘가 아는 거는 .kr 아래에 있는 또 도메인들밖에 몰라. .ac.go.pe. 여하튼 .kr에 하나 더 붙은 거. 거기까지만 알아요. 걔는. 그러면 이제 물어보겠지. ac.kr은 어디 가서 ac.kr이라는 도메인은 어디 가야 답을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ac.kr을 책임진 이 서버의 주소를 가르쳐줘요. 그 주소를 들고 이를 쫓아가. ac.kr. 그럼 ac.kr을 책임지는 서버한테 달려가면 걔는 ac.kr에 하나 더 달린 거를 알아요. 아주.ac.kr korea.ac.kr skku.ac.kr 해갖고 그리고 알어. 여기는 아주.ac.kr을 물어봤겠지. 얘가 그러면 아주.ac.kr을 책임지고 있는 얘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여긴 그래서 물어물어 해서 왔어요. 와서 마침내 여기 이제 iLab이잖아요. iLab.ac.ac.kr 의 IP 주소가 뭡니까? 라고 제한테 물어보는 저 authoritative 멤버들한테 물어보면 답을 주겠죠? 답을 캐시를 제가 갖고 답은 누구한테 넘겨냐 애초에 자기한테 물어봤던 애한테 넘겨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pc는 그냥 묻기만 하고 가만히 기다리면 정보 전산처에 있는 그 도메인 네임 서버가 온갖 도생을 다해서 답을 물어다 줍니다. 대신에 다음에 또 그 같은 삽질을 하지 않기 위해서 캐시드 카피를 자기가 갖고 저걸 또 누군가 물어본다면 그 자기가 가진 캐시에서 바로 대답을 해줘요. 물론 그 캐시가 밸리드한 시간까지만 그 밸리드한 시간은 얘가 답을 주면서 거기다 TTL 값을 적어서 줘요. 얼마간 유효한 답이다. 됐어요? 여기까지 질문 내가 설명을 너무 잘하나 봐. 질문이 없잖아. 그래도 질문한 사람 CTL을 정하는 기준은요. 일반 원칙인데 자꾸 변할 것 같잖아요. 매스터 파일이 우리 고대가 지금 하창 지금 뭐 PC들이 막 새로 들어오고 막 깔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막 새로운 도메인 막 붙이고 하루가 다르게 네트워크가 커져가고 뭐 하루에 몇십 개씩 도메인 이름이 바뀌고 이러면 짧게 줘요. 짧게. 그렇게 하고 별로 변화가 없어. 망이 뭐 워낙 내 일이나 뭐 1년 내내 가도 한도 내지 첨가될까 말까 이 정도면 길게 줘요. 자주 괴롭히지 말라는 이야기지. 짧고 긴 것은 그 원칙으로 정합니다. 고대나 6시간으로 돼 있는 걸 봐서는 꽤 많은 변화가 있는 모양이에요. 하루에 4번을 하루에 4번이잖아요. 그죠? 하루에 4번을 갖다가 익스파일 시키니까 뭐 한 6시간 내에도 변화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걸 알고 정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남들 거 뵙게 왔는지 아니면 알고 정한 건지는 모르지만 6시간 정도다 그러면 꽤 자주 바뀌는 망이라는 도메인 이름의 관점에서 봤을 때. 또 다른 질문이야. 굿 퀘션. 저는 저런 오토리티티드 랜서를 받으면 그 지민 여부는 따로 하시지 않나요? 안 해요. 왜냐하면 캐시가 밸리드 캐시가 밸리드 했기 때문에 대답을 했지. 밸리드 했다 그러면 오토리티티 메임 서버가 쓸 수 있다고 해서 준 거거든요. 쓸 수 있다고 한 걸 준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냥 억셉트하죠. 못 믿겠다. 이렇게 안 해요. 제가 근데 고대 서버가 고대 서버가 모르는 건 모르는 건 비밀 서버는 누군가 얻을 수 있을지 하는 답만 주는 그렇죠. 안 돼요. 아 아 아 아 아 아 원칙상 원리상은 누군가 중간에 캐시 카피 답을 갖고 있으면 중간에서 얻을 수도 있어요. 우리 우리 것도 근데 이제 중간에 해줄 만한 애가 별로 없죠. 어떻게 보면 중간에 누가 해주겠어요. 그 차에 다른 비밀 서버가 넌 얻을 수 있을지 기간에 아니요. 없어요. 구조를 보시면 맨 트리에 꼭대기 올라가서 따라 내려오죠. 사실은 도메인 네임 스페이스 나무에 꼭대기를 먼저 치고 가지를 따라 내려오는 과정이에요. 오토리테이티브 네임 서버를 찾아서 네. 네. 오, 굿개슨.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이미 자기가 AC.care을 담당하는 서버를 알고 있는데 또 바보 같은 짓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굿포인트. 네.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메인 소프트는 어떤지 사고 팔고 해주면 도메인 사고 파는 거 도메인 사고 팔아본 적이 별로 없는데 별로가 아니라 아예 없는데 어떻게 사고 팔아요? 제가 얘기를 해주면 설명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한글 도메인은 어떤지 아, 한글 도메인은요? 아, 지금 그 한글 도메인 이름은 테스팅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전부터 한글 도메인 이름 같은 걸 썼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고요. 그거를 한글 도메인 이름을 같은 모양을 치면 그거를 당연히 이제 도메인 네임으로 레졸루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거를 번역 HTTP로 웹 액세스를 해갖고 그걸 질의 이유로 던져요. 그러면 걔가 실제로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 그걸 안 해주니까 유사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웹을 사용해서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거를 진짜로 도메인 네임 시스템에서 해주려고 시도를 시작을 했죠. IDN 인터내셔라지 도메인 네임을 써서 한글도 인식하고 도메인 네임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죠. 그전에는 전부 다 사기예요. 눈속임 실제로 한글 도메인 네임이 통하지 않으니까 또 다른 질문이요. 없어요? 없으면 넘어가죠. 그래서 로컬 네임 서버가 아니라 사실은 디폴트 네임 서버다. 168.16.631이 이게 KT 네임 서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대 네임 서버가 영 맘에 안 들게 행동하면 그냥 그 서버를 저렇게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도 멀쩡하게 잘 동작합니다. 그래서 루트 네임 서버가 13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대부분 미국에 있죠. 대부분 미국에 있고 유럽에 두 개가 있었어요. 스타 칼럼하고 런던에 그 다음에 아시아 쪽에는 도쿄가 유일하게 도쿄에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GTLD 도메인들도 따로따로 서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com 이런 애들이 또 너무 많이 이름이 들어가니까 그 그 GTLD들 알죠. .com, .net, .org 이런 애들을 따로 또 걔네들을 전담하는 서버들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걔네들도 13개예요. 그래서 뭐 미국 중심이죠. 여전히 미국 중심이고요. 도쿄에는 루트 서버도 있고 GTLD 서버도 있어요. 홍콩에는 GTLD 서버밖에 없고 아시아 쪽에는 이렇게 딱 두 군데 우리나라는 루트 데임 서버에 리플리케이디드 카피가 있고 그게 지난번 2000 몇 년에 인터넷 대란이 한 번 난 때 진단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나라에 루트 데임 서버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됐다. 제가 보기에는 엉뚱한 진단인데 어쨌든 그렇게 진단을 내려면 가능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또 우리나라에 루트 데임 서버 카피가 있고요. 루트 데임 서버는 이름이 A부터 M까지 13개입니다. 그래서 버지니아 주 메릴랜드 메릴랜드 이렇게 돼 있고 가장 이제 13개 중에서도 인기 있는 애들이 있어요. 빨리빨리 대답해 주고 이런 애들 속도가 좀 나는 애들 그래서 스타컬롬미나 미국 동부에 있는 버지니아나 메릴랜드에 있는 것들이 되게 인기가 좋고 버지니아에 있는 것들 중에서도 몇 개 런던, 캘리포니아, 도쿄 이런 애들은 조금 인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13개 중에 우리가 아무나 찍어서 쓰는 거기 때문에 통상 이렇게 성능을 재보고 이렇게 이렇게 비를 던져서 돌아오는 답의 속도 같은 걸 재보고서 제일 잘 나오는 걸로 하도록 사실은 거기는 DNS 프로토콜의 영역이 아니라서 구현하는 DNS 시스템이 어떻게 구현된다랑 달라요. 어떤 루트 데임 서버를 내가 골라서 내 걸로 쓸 거냐 하는 거예요. 통상 그런 식으로 속도를 모니터링하고 있죠. 13개를 하고 있다가 제일 잘 나오는 걸 한동안 쓰죠. 루트 데임 서버에 들어오는 이게 아주 오래전 데이터인데 루트 데임 서버에 들어오는 쿼리들의 레이트 초당 5분당 50만 개니까 얼마야? 분당 10만 개? 분당 10만 쿼리 분당 10만 쿼리가 사실은 적어 보이죠? 얼마 안 되어 보이잖아요? 요즘에 분당 10만 쿼리 처리 못하는 컴퓨터가 어디 있어? 근데 이제 저게 캐시 때문에 저 정도라는 거예요. 캐시 때문에 캐시가 없었다면 10만 쿼리가 아니라 10억 쿼리 정도 됐을 거예요. 초당 분당 그리고 이제 들어오는 쿼리의 그 종류로 보면요 쿼리가 A타입 쿼리가 제일 많아요. 역시 주소 묻는 것이 반이 넘습니다. 56.8%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의외로 PTR 쿼리가 그 당시엔 좀 많아서 이 자료 사실은 꽤 오래된 겁니다. 10년 전 PTR 쿼리가 많고 그 다음에 우체국 주소 묻는 데 MX 쿼리 그 다음에 네임 서버 묻는 거 이런 순으로 나갑니다. 루트 네임 서버에 들어오는 쿼리 중에서는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엉망인 쿼리들이에요. 엉망인 쿼리 왜 그러냐면 캐시가 잘 동작하는 시스템 안에서는 쿼리들이 대부분 캐시들에 대해서 해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루트 네임 서버까지 올라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캐시 없었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캐시 없는 종류의 쿼리가 어떤 종류냐. 쿼리 자체가 엉망인 쿼리에요. 한글 안 될 때 한글로 된 쿼리 같은 거. 제일 웃긴 거는 IP 주소를 주면서 이거의 IP 주소가 뭐냐고 묻는 쿼리. 진짜로 많았어요. 그런 식의 엉망인 쿼리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루트 네임 서버에 올라오는 쿼리들은 엉망이에요. 90% 이상은 엉망이에요. GTLE 서버들은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 이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베리사인이라고 하는 인증서 발급 회사. 그래서 또 이걸 이 사업을 했어요. 거메인 이름 등록 회사. DNS 프로토콜 얘기를 할게요. DNS 프로토콜은 이제 응용 프로토콜이에요. 그 위치로 보자 그러면 응용 프로토콜로 돌아갑니다. UDP를 사용하는 응용 프로토콜이고 UDP 포트 53번을 쓰는데 통상 UDP를 쓰지만 그러나 UDP로 안 되는 경우에는 TCP를 써요. UDP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죠? 메시지 하나 던져서 물어보고 메시지 하나로 답받는 그런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UDP의 경우에는 데이터가 데이터그램 각각이 독립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메시지 한 장, 한 패킷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메시지를 보내기가 되게 힘들게 돼 있어요. 사실은. 맞지 않아요. 잘 거기에 그런 모델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존 트랜스퍼 다시 말하면 프라이머리 오토리테이티브 네임 서버로부터 세컨드리 오토리테이티브 네임 서버로 백업을 해주는 거 있잖아요. 백업하는 거는 존 파일이 크니까 패킷 하나에 들어갈 리가 없어요. 굉장히 크니까. 그런 경우에는 UDP를 안 써버리고 그냥 TCP로 써서 DNS 존 트랜스퍼를 한다고요. 여전히 TCP도 53번 포트를 씁니다. DNS 프로토콜. 그러니까 DNS 프로토콜이 UDP만 쓰는 프로토콜은 아니고 UDP도 쓰고 TCP도 쓰고 둘 다 53번 포트예요. 그리고 DNS는 패키지 그러니까 자기 메시지 크기를 512바이트로 제한해요. 스스로. 스스로 제한해요. 그런데 UDP 프로토콜을 쓰는 대부분의 응용 프로토콜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미리미리 조심해요. 미리미리 자기 메시지 크기를 500바이트나 512바이트 이상으로 안 잡아요. 그 메시지를 그렇게 짧게 만들어서 써요. 질문 한 패키 꺼내고 답을 한 패키 받고 하는 식이죠. 설정하게 도메인의 시스템은 그렇게 동작합니다. UDP를 쓰는 프로토콜답게 아이덴티피케이션 필드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패키 포맷인데 어차피 교과서에 다시 한번 보게 될 텐데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뭐죠? 질문과 대답을 매치시키기 위한 용도라는 여러분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플렉들이 있고요. 뒤에 가서 교과서에서 볼 거니까 그때 가서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퀘스션이라고 해서 몇 개의 도메인 네임에 대해서 이 질문을 던지는 거냐. 그러니까 쿼리는 꼭 한 개의 퀘스션만을 실어 나르지 않아요. 하나의 쿼리 안에 여러 개의 퀘스션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면 이제 또 이 안에 담겨있는 답의 개수. 이 포맷을 쿼리도 리스폰스도 같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쿼리에는 필요 없을 것 같은 필드도 들어있는데 이건 왜냐면 저 포맷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오는 경우라고 그러면 이제 답이 몇 개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Answer resource records. Number of authority resource records. authority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답을 아는 애이거나 답을 아는 애를 아는 애이거나 답을 아는 애를 아는 애를 아는 애이거나 네. 하여튼 그게 authority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답은 아닌데 답을 아는 실마리로서 주어지는 서버입니다. 그 다음에 additional resource record라는 건 이제 답을 주면서 예를 들면은 내가 mx 타입의 쿼리를 알려면 그 도메인 이름 골뱅이 뒤에 있는 그 도메인 나온 도메인을 책임지는 우체국의 도메인 이름을 줘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딸랑 고담만 주면 내가 또 한 번 DNS를 쿼리해야 돼. 왜? 도메인 이름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다시 그 도메인 이름을 가지고 우체국의 도메인 이름을 가지고 우체국의 IP 주소를 얻어내기 위한 쿼리를 또 날려야 돼. 그걸 미리 알고 그냥 IP 주소도 미리 같이 붙여서 줍니다. 그럴 때 부가적으로 붙여주는 정보 같은 건 이렇게 additional resource record라고 하는 포맷을 줘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는 겁니다. 이게 flag인데 QR이라고 하는 쿼리냐 리스폰스냐 쿼리니 1번 0번은 리스폰스 OP 코드는 0밖에 없어요. 지금은 지금은 0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1도 있었는데 0밖에 없어요. 이게 OP 코드가 1이라고 했던 건 예전에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도메인 이름을 키로 주면 해당하는 리소스 레코드를 찾아주는 게 지금 현재 도메인 이름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법인데 1번이라고 하는 OP 코드를 적었을 때 DNS 프로토콜 디자이너들이 의도했던 것은 리소스 레코드를 주면 그에 해당하는 도메인 이름을 거꾸로 주는 거죠. 예를 들면 키가 173에 안경을 끼고 얼굴에 주근깨가 났으며 광대뼈가 튀어나왔고 눈은 파랑색이고 이런 걸 막 주면 아 걔 이름 하면서 딱 주는 이게 거꾸로 된 코리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름을 주면 이름을 주면 그 이름에 도메인 이름에 관한 데이터를 주게끔 DNS 시스템이 동작하죠. 그렇게밖에 동작 안 해요. 예전에 설계할 때는 거꾸로 어떤 리소스 레코드를 주면 그의 그 리소스 레코드를 가진 도메인 이름을 리턴할 수 있도록 디자인도 했어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데이터베스를 다 샅샅이 훑어야 답이 나옵니다. 게다가 답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어요. 저거는 이제 안 써요. 도메인 이름 주면 도메인에 해당하는 리소스 레코드 리소스 레코드를 지정된 타입에 따라서 리턴하는 시스템으로 단순화되었어요. AA라고 하는 Authoritative Answer라는 플렉인데 요게 이제 0으로 돼 있으면 캐시에서 내가 답을 준다는 뜻이고 1로 돼 있으면 요것은 저벌리 Authoritative 서버까지 가서 물어온 답이다. 이 말이에요. 아까 뭐로 권한 없는 응답이라고 그랬던가 권한이 없는 게 아니라 권위 없는 응답 요 플렉 보고 그렇게 쓴 거예요. TC는 Truncated라는 플렉인데 이게 1이면 거의 실패라고 보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쿼리를 날렸는데 UDP 데이터그램 하나로 쿼리를 담아서 보냈고요. 답이 올 때는 UDP 데이터그램 하나에 답이 다 담겨야 돼. 근데 너무 데이터 커가지고 512바이트 안에 다 못 들어갔어.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Truncation이라는 게 다시 말하면 중간에 토막이 나버리는 거예요. 한 패킷에 못 실리니까 잘려서 심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면 이 Truncated Flag 1이 되는데 이 Truncated Flag 1이 딱 되는 순간 UDP가 그걸 받아서 하고 그만큼이라도 쓰느냐. No. 버려요. 버리고 어떻게 하냐. 포기하고 UDP를 쓰는 걸 포기하고 TCP로 써가지고 TCP 포트 53 번호로 똑같은 서버에 연결하면 여전히 도매인 서버스가 돌아가고 있어요. TCP로 받아옵니다. RA는 Recursion Desired Recursion Available 알을 뜻인데 물어볼 때 이제 Recursion Desired고 대답할 때 Recursion Available인데 Recursion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려면 아까 그 그림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프로그램에서도 Recursion이 있고 Iteration이 있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Recursion이 뭐죠? Iteration과 Recursion 차이 알죠? 그 차이를 가지고 이해하면 그냥 바로 이해돼요. 아 이 그림 되게 오래 걸리네요. 어휴 느려요. 네. 오케이. 자 얘가 이렇게 질문을 하죠. 질문을 했는데 중간 과정은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답을 주면 그건 Recursive 한 거예요. Recursion이에요. 여러분들 뭐 팩토리얼 계산을 Recursion으로 짰어요. 그랬을 때 팩토리얼 3 그러면 딱 주죠. 6이라는 답을 딱 주죠. 그것처럼 중간 과정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종 답만 나한테 딱 주면 Recursion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Recursion은 뭐냐면 질문을 했을 때 지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답을 그냥 주는 게 Recursion이에요. 얘는 답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답을 줄까요? 안 줄까요? 답을 안 주죠. 뭘 줘요? Authority를 주죠. Authority가 뭐예요? 권한을 주는 게 아니고 뭐예요? 답을 아는 애 혹은 답을 아는 애를 아는 애를 아는 애를 아는 애 이런 게 Authority란 말이에요. 그렇게 주죠. 그렇게밖에 답을 안 줘요. 답도 아니에요. 답이 안. 답을 아는 실마리를 준다고요. 그런 걸 우리가 이터레이션이라고 해요. 이터레이션.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이터레이션만 해줘요. Recursion 안 해줘요. 얘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 알았어. 답을 물어다 줄게 하고 얘도 답을 얻으려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 얘가 어, 그래. 내가 답 알아다 줄게. 루트 네임 서버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리 가봐. 하고 그걸로 끝이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리로 가봐. 하고 authority만 던져주는 애를 우리가 이터레틱 서버라고 하고 답을 내가 가르쳐줄게. 이런 애들을 Recursive 한 서버라고 해요. 그래서 아예 요청을 할 때 야, 나한테 일시키지 말고 네가 답을 나한테 줘. 네가 다 발로 뛰어갖고 답을 알려달라고 할 때 Recursion desired 라고 하는 플래그를 세트하고요. 또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인 경우에 Recursion available 라고 하는 플래그를 세트해서 줍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슬라이더가 넘어가는 어? 너무너무 느꼈다. 아니, 왜 PDF에서도 애니메이션이 돼가지고 예, 여기 이제 그래서 Recursive Query는 앤서를 요구하는 거고요. 리터레틱 쿼리는 Referral 이게 Referral이란 말을 쓰죠. 똑같은 얘기예요. 내용상으로는 어디 가야 답을 얻을 수 있나요?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어디로 가봐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R코드라는 값은 항상 영어로 세트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뭐 시험에 제가 자주 내는 건데 봅시다. 그래서 도메인 네임이 패킷 안에 어떻게 표현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이제 얘가 하나 나왔습니다. 마당.아주.ac.kr 이라고 하는 그 도메인 네임이 패킷 안에서 이렇게 표현돼요. DNS 패킷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FQDN만을 사용한다라고 했죠. DNS 프로토콜은 FQDN Fully Qualified 도메인 네임만을 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Fully Qualified 도메인 네임이 표현되는 방식이에요. 자, 요걸 보고서 아, 그렇게 했구나 라고 머리가 딱 돌아가는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요. 아닌 사람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자, 이거 뭘까요? 이게 딱 보면 짐작이 가요. 이게 여기 위기 위에 써있죠, 여기? 스트링의 길이에요. 레이블의 길이에요. 레이블의 길이. 자, 여섯 글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글자 나오고 그러니까 점 대신에 있다고 해야 되나? 그건 좀 이상하다. 어쨌든 여섯 글자 그 다음에 네 글자 두 글자 두 글자 여기 끝에 0은 뭘까요? 끝에 0은 뭐죠? 네, root 노드의 레이블의 길이는 0 그걸 적어준 거예요. 다음에 나올 레이블의 길이를 적는 적는 거죠. 컨시스턴트하죠. 자, 그런데 실제로 패킷 안에서 예를 들어 뭐뭐.korea.es.kr이라는 말이 막 반복된다고 합시다. 도메인 이름들이 계속 반복돼요. korea.es.kr이 많이 나왔어. 자, 그러면 다 적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512바이트라고 하는 스스로 정해놓은 리밋이 있는데 레이블 하나가 63자까지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12바이트 안에 놓으려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굉장히 교묘하게 우리가 그걸 갖다가 좀 막 줄이고 줄여서 적는 방식을 써요. 그래서 이게 그 말인데요. 반복되는 도메인 네임들은 두 바이트의 포인터 값으로 대신하게 됩니다. 처음에 나올 땐 저렇게 다 적어주지만 두 번째부터는 다 안 적어줘요. 그래서 그 예를 제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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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답을 봅시다. 답을 보면 www.cn.com이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자주 나와요. 그런데 처음에 나오는 www.cn.com은 제대로 다 표현을 해주는데요. 아까 봤던 것처럼. 두 번째 나오는 www.cnn.com 이거 봅시다. 여기 보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www.cnn.com.bgtf.net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분이 알겠지만 cnn-56m.gslb 이상하게 써있고 .5로 끝나버려요. 그쵸? 다 안 나와요. 이름이 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다 안 나온단 말이죠. 신기하게 그래서 뭐냐 도대체 얘가 이건데 이 이름 www.cnn.com.bgtf.net이 딱 두 바이트로 표현이 되고 말았어요. c029 이렇게 되어 있어요. c029 그래서 c029 가 뭐냐 저게 두 바이트로 이제 축약돼서 표현된 건데 뭐냐면 보통 이제 c0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29가 뭐냐면 헥사데시 말이니까 2 곱하기 16 32 41이라는 뜻이거든요. 쉽지 않은수록 41이 뭐냐면 옵셋이에요. 그러니까 dns 패키지 시작한 뒤로 41번째 바이트부터 41번째 바이트부터 나오는 도메인 네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라는 얘기예요. 그걸 봐라. 여기 다 적어줄 수가 없으니까 거기 가서 찾아봐라고 하는 거죠. 그럼 41번째 바이트가 어디냐? 한번 찾아 올라가보죠. 이게 한 줄이 16이에요. 16 바이트 41번째라고 했으니까 32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 여기인가? 41 41 41 42 32 헤더 빼고인가? 좀 책을 봅시다. 책에. 나도 잊어버렸어요. 자 어디에 나오는 얘기면 524 페이지에 나오는 얘기예요. 523 페이지부터 나오는 11.5.1.3 컴프레션 레이블즈라는 말인데요. 이야기인데요. 이거 보시다. 저도 잊어버린 걸 리프레스 좀 해야 되겠네. Number of bytes from the beginning of the DNS message where data label is to be found. DNS 메시지의 시작으로부터 number of bytes 맞는데요. 아까 40일 보메스를 좀 봅시다. 보메스를 4 하나 둘 봅시다. 아 여기서도 시작이 나요. 그죠? 여기서부터 41번째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스 여섯 하고서 32, 38 39, 40 41 여기네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WW2 이거네. 그죠? 네. 저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DNS 패키지 시작점을 아까 못 잡아가지고 헤맸는데 DNS 패킷만 딱 보면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세기 시작해갖고 41번째 byte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스 16 32 하나 둘 셋 넷 다스 여섯 38 39 40 41 여기까지 끝나고 세 번째까지 끝나고 03부터 시작하죠. 그죠? 41바이트 이제 끼고 나서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0이라고 인덱스 치면 0이 0부터 시작해갖고 여기가 40 41이거든요. 41로부터 시작되는 게 뭐예요? 여기 www.cnn.com .vgtf.net이죠. 그죠? 그러니까 저게 밑에 가서 두 번째로 나올 때는 야! 41번째 byte를 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511바이트라고 하는 이 좁은 공간 안에 많은 도메인 네임을 써도 한 메시지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격된 형태를 씁니다. 네. 아, 이거를 그래서 이게 추격된 표현이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두 바이트에서 두 바이트에서 첫 번째 바이트에 첫 번째 두 비트를 1, 2로 적어요. 그래서 C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왜냐하면 이게 0, 0이 되는 이유는 여기 4바이트가 있는데 사실 이제 물론 이제 굉장히 길어진다 그러면 여기까지도 올 수 있겠지만 대부분 이 옵셋이 이 4비트로 다 표현 가능해서 아니, 4비트가 아니라 이게 8비트니까 12비트로 12가 아니라 14죠, 원래는 14비트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 안쪽에서 옵셋이 다 표현되버리니까 여기까지 일자가 나타날 확률이 적죠. 그래서 앞에 두 비트는 1, 1이 이게 추격된 도메인 이름 표현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도메인 이름 중에 저 앞에가 이 앞에가 1이 되려고 하면 이게 지금 하나의 하나의 바이트잖아요, 8비트 그렇죠? 앞쪽에 원래 아스키 캐릭터의 영문은 앞 맨 첫 비트가 1이 되는 놈이 없어요. 알죠, 그거? 몰라요? 아스키 캐릭터 셋에는 첫 번째 비트가 1이 되는 게 1이 되는 프린터블 캐릭터가 없어요. A, B, C, D, E, F, G 이런 게 전부 다 앞에 1이 아니고 0이에요. 도메인 이름이 딱 등장해야 되는데 그때 첫 비트가 1인 뭔가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문이 영어 글자가 아니라는 뜻이고 벌써부터 그때부터 아, 이거는 그러면 추격된 거다. 그래서 여기만 1번에 두 번째도 1이 딱 돼 있어요. 저런 큰 값을 가지는 바이트 값은 프린터블 로아스키 캐릭터가 안 쓰죠. 그러니까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질문 또 있어요? 질문 다 의혹 상실이야? 이렇게 멍하죠. 그래서 추격된 형태 그거 두 바이트로 표현되는 방식을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쿼리는 답을 요구하는 거고 이터러티브 쿼리의 경우에는 레퍼럴만 줘도 한 건 없어요. 루트 서버 같은 경우는 특별히 리퀄시브 쿼리를 아예 대답을 안 해줍니다. 리퀄시브 쿼리로 플래그를 세트해서 날려봤자 걔는 그렇게 리퀄시브 쿼리로 안 해줘요. 바빠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UDP를 쓰다 보니까 DNS 쿼리를 날렸는데 UDP니까 이게 중간에 가다가 DNS를 실은 UDP 데이터그램을 실은 IP 데이터그램이 떨어지면 중간에 죽으면 아무도 책임 안 져지죠. 그럼 누가 해야 돼? UDP를 쓰는 경우는 응용 프로토콜이 알아서 잃어버렸다고 생각되면 다시 메시지를 재발송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재발송은 DNS 프로토콜에서는 그렇게 많이 얘기 안 해요. 그냥 모호하게 얘기해놨기 때문에 그냥 단지 뭐 재전송하려면 재전송을 너무 급히 하지 마라. 최소한 2초에서 5초 간격을 띄고 재전송을 해야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정도 얘기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재전송하기 전에 같은 같은 서버에다 대고 재전송하기 전에 다른 서버도 한번 트라이해봐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롯데임 서버만 해도 13개씩이나 있는데 한 애가 성능이 안 좋다고 걔한테 왜 이러지? 누가 보냈어? 쟤? 로봇들이 작아지니까 쟤도 로봇이 아닌가 의심이 돼. 드론을 나한테 날려서 다른 서버도 한번 해봐라 재전송하기 같은 서버에도 대고 재전송하지 말고 딴 데 먼저 해봐라 이런 정도까지 밖에는 DNS 프로토콜에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거의 다 임플레멘테이션 디펜던트 하죠. 그 다음에 특정 DNS 서버 바인드라고 하는 DNS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 얘기 쭉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구체적인 서버의 동작에 관해서는 사실은 임플레멘테이션 디테일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 안 하려고 하고요. 프로토콜만 얘기하고 가죠. 퀘스천이라고 하는 건 코리에 담기는 것이 원칙인데 대답에도 퀘스천을 한번 더 적어줘요. 아까 여러분이 혹시 유심히 봤으면 패킷 포맷 집에 와서 해보세요. DNS 잡아보세요. 그냥 DNS 필터 켜고 아무 웹사이트나 왔다 갔다 해보면 DNS를 많이 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 잡히는데 한번 보시면 대답에도 리스판스에도 퀘스천을 다시 한번 적어줘요. 그리고 나서 답을 적든 말든 한단 말이죠. 그래서 퀘스천이라고 하는 건 코리에도 들어가고 리플라이도 들어가게 되는데 퀘스천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쿼리 네임이 있고요. 쿼리 타입이 있고 쿼리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쿼리 네임인 것 같은데 저기 없나요? 책에서 할까요? 쿼리 네임 쿼리 타입 쿼리 타입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예를 들면 NS 룩업에서 타입이 A 타입이다 PTR 타입이다 NX다 MX다 뭐 이런 거 그런 거고 쿼리 클래스는 이건 딱 정해져 있어요. 인터넷 클래스라고 해서 그냥 저거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저거는 여러분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분야 이게 이제 리소스 레코드인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답을 얻어온다 그러면 이제 도메인 네임이 적혀있고 그 다음에 타입이 무슨 타입의 리소스 레코드냐 라고 하는 거를 여기 리소스 데이터가 있죠. 이게 여러분이 주소를 요구했으면 이게 타입이 A로 적혀있을 거예요. A 타입이고 여기 IP 주소가 들어가 있을 거고요. 클래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터넷 클래스 똑같습니다. TTL 적혀있어요. 이 리소스 레코드가 얼마동안 캐시에 들어가서 유효하게 쓰일 수 있느냐 여기 먼저 데이터 랭스가 적히고 그 기지만큼의 리소스 데이터가 나타납니다. 네 같은 내용으로 질문했다고 해도 같은 질문은 아니었을 수 있죠. 반복된 질문을 따로따로 한 거지. 근데 그 질문의 내용이 같을 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또 다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을 수 있죠. 내용만 같고. 대답은 리플라이들은 여러 개가 있는데 authoritative positive라는 게 뭐냐면 authoritative 서버로부터 온 정상적인 대답이에요. positive answer는 아까의 MS 윈도우 식으로 얘기하자 그러면 권한 없는 대답이고요. 웹퍼럴은 authority만 준 거예요. answer가 없고 그 다음에 negative answer도 있어요. 그런 도메인 네임만 모르겠는데 하고 도메인 시스템이 주는 게 있어요. 웬만한 거는 저런 거 안 나오는데 정말로 이상한 도메인 네임 적으면 이제 오입니다. 저런 게 NS 룩업에서 해보세요. 웬만한 말 되는 그 도메인 네임들 다 있어요. 그래서 리소스 레코드라는 건 IP 주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도메인 이름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는데 IP 주소도 있고 우체국 주소도 있고 이거는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안 할게요. NS는 네임 서버의 도메인 이름이에요. 물론 이제 도메인 네임을 주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하는 IP 주소도 에디셔널 레코드로 달려옵니다. 메일 익스체인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메일 보낼 때 골뱅이 뒤에 있는 건 먼저 DNS부터 체크를 해서 저 도메인 네임을 책임지고 있는 MX 쿼리를 날려서 그 우체국의 IP 주소를 받아온 다음에 그 IP 주소에 대해 대고서 이제 뒤에서 우리가 잠깐 배울 시간이 있나 모르겠는데 이메일 프로토콜인 SMTP로 연결을 해가지고 뭐 TCP로 쓰는 거 TCP인데 이거는 TCP로 써가지고 연결을 한 다음에 SMTP 메시지를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메일을 주고받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먼저 먼저 도메인 네임 시스템을 통해서 우체국 조서를 알아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메일 보낼 때 제일 먼저라는 일은 이메일 보내는 게 아니라 도메인 네임 시스템 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데 만약에 요걸 mx 타입 쿼리로 물어봤는데 아까 여기서 네거티브 리플라이 어? 그런 도메인 이름 없어 뭐 하여튼 그런 리소스 레코드는 난 없다. 저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mx 레코드가 없다라고 하면 요거 자체가 우체국 주소라고 그냥 간주하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a 타입 레코드를 내놓으라고 다시 쿼리를 해요. 그러면 저거에 ip 주소를 내놔라. 제가 우체국 당사자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ip 주소로 그냥 메일을 시도를 메일 보낸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메일 보낼 때 보면 이제 그 프라이어리티가 주어져 있어요. 숫자가 적을수록 제가 높은 프라이어리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를 들면 다음단 넷이라고 하는 골뱅이 다음에 다음단 넷이 있다고 하면 메일 서버가 10개쯤 있어요. 10개. 그것도 도메인 네임 기준으로 10개예요. 저 실제로 같은 도메인 이름을 가진 그러나 다른 ip 주소를 가진 서버가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어서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것만 10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그 프라이언스가 있는데요. 이게 10으로 다 돼 있죠. 이 경우는 타이예요. 그래서 어떤 서버든지 랜덤하게 어사인돼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하나밖에 없어. 아이고 어딜 가야 되나 3개가 있는데요. 1, 2, 3 제 기억으로는 낮은 넘버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타이가 2개가 있네요. 이상한데 높은 게 좋은가 보다. 제가 착각했나 보다. 제가 확인할게요. 이게 번호가 1번인데 1번을 주로 쓰지 않겠어요. 그렇죠? 프라이언스가 높은 게 좋은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제가 다시 확인할게요. 제 기억이 거꾸로 돼 있을 수 있어서. 시간이 많이 흘러갔네요. 질문 하나 받고 끝날까요? 질문 여기까지. 없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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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